3. 피바다 처연무대 예술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귀중한 제보로 되고 있다. 나는 직업적인 학자들처럼 항일혁명 문학이나 예술을 두고 리론을 전개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다만 만강에서 우리 부대가 진행한 공연활동에 대하여 말하려고 한다. 만강에서의 공연활동을 소개하면 항일혁명 시기의 문학과 예술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1. 한편의 예술작품을 완성하는 일이 하나의 성실을 치는 전투에 못지않게 어렵고 복잡한 정신노동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도 모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연예활동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그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슨 일이건 마다하지 않았다. 만일 우리 유격대호에 정군작가나 예술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우리는 장작과 장저의 진통과 권해를 직접 체험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부대에는 직업적인 작가나 예술인 출신대원들이 한 명도 없었다. 물론 조선인민혁명군의 전투성과와 우리의 명성에 거무되어 참군을 시도한 문인들은 있었다. 만일 그들의 참군이 원만하게 실현되었더라면 조선인민혁명군은 자기의 행적을 수록할 수 있는 역사기록 필진과 대내 출판물의 발간과 연예공연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재능있는 창작집단을 꾸려가지고 강력한 선전선동활동을 전개하였을 것이다. 우리 대호에는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역사기록은 비전문가들이 하였다. 우리 부대의 대표적인 역사기록자는 리덩백과 림춘추였다. 그들이 기록을 많이 남기느라고 하였지만 대부분은 인멸되었거나 소실되었다. 우리 학자들은 해방 후 거의 백지상태나 다름없는 조건에서 항일혁명 역사를 연구하는 데 달라붙었다. 대부분의 역사자료들은 항일혁명투쟁 참가자들의 회상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적측의 문건들도 많이 참고하였으나 어떤 자료는 왜곡되거나 과장, 왜소화된 것들도 있어 결국 역사를 체계화하고 거착시키는 데서 적지 않은 난항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게다가 선전부문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반영명 정파분자들의 방해책동과 무관심으로 하여 항일혁명 역사와 관련된 전면적인 자료수집은 1950년대 말에 와서야 시작되었다. 항일혁명 역사를 반영한 우리의 책자들에서 부분적이기는 하나 날짜와 장소들이 약간씩 엇갈리는 것은 이런 특수한 실정의 반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항일투사들은 역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산에서 싸울 때 후대들이 우리를 기억해도 좋고 기억 안해도 좋다는 입장을 가지고 만난을 이겨냈다. 만일 우리가 역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총을 잡은 사람들이었더라면 우리는 오늘 후대들이 항일혁명 역사라고 부르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적의 포위와 추격 속에서 위치를 부단히 바꾸어가며 유격전을 벌인 우리였던 것만큼 비밀로 될 수 있는 한 장의 문건마저도 안전하게 간수할 수 없었다. 우리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적구에서 오는 쪽지편지도 보는 적적 제때에 태워버리곤 하였다.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문건들이나 사진자료들은 배낭 속에 넣어서 국제당에 보냈다. 1939년에도 우리는 국제당에 여러 배낭의 문건들을 보냈다. 그런데 그 문건들은 목적지까지 가닿지 못하였다. 그때의 유실된 자료들 중 적지 않은 것들이 일제경찰문건들과 출판물들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허송자들은 분명 중도에서 적들에게 피살된 것 같다. 우리가 저국으로 개선할 때 가지고 온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역사기록이나 조직관계 문건이 아니라 혁명가여들을 적어놓은 수첩과 전우들의 주소성명을 적은 비망록뿐이었다. 우리 학자들이 항일혁명 역사를 연구하는 데서 제일 큰 에러로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우리 혁명이 안고 있던 특수한 사정과 복잡한 내면을 잘 알지도 못하는 제국주의 앞잡이들과 매문가들, 부르주아 어영학자들은 몇 건의 문서장에서 따온 숫자들과 사실들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자기 조국과 혁명협에 무한히 충실한 조선의 아들, 딸들이 육탄으로 개척해온 항일혁명 역사를 어떻게 하나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려고 무진해를 다 쓰고 있다. 우리의 리념과 사회제도를 달가화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당의 혁명 역사를 외소화하기 위해 온갖 독서를 다 퍼붓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며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역사란 목으로 지울 수도 없고 불로 태울 수도 없으며 검으로 찢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의 역사는 역사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가 피바다를 구상하고 그 대본작업에 착수한 것은 동강회의 직후였다고 생각된다. 연국 피바다를 창작하게 된 기본 연어는 간도토벌가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어린 시절의 아버지한테서 간도토벌가를 배웠다. 아버지는 나와 나의 동무들에게 간도토벌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들려주곤 하였다. 안도에서 유역대를 조직한 다음 부대를 이끌고 동만해 가니 그 지방 사람들은 일본 군경들의 토벌로 하여 형언할 수 없는 시련을 겪고 있었다. 토벌대의 군도와 정창 끝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 지어는 수백 명씩 무리죽음을 당하는 대산륙의 참사가 끊임없이 빚어지는 간도 땅은 문자 그대로 피바다였다. 나는 그 피바다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배워준 간도토벌가를 상기하였으며 간도토벌가를 상기할 때마다 우리 민족이 당하는 거초와 순환을 두고 울분을 금치 못하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간도에 살고 있는 절대다수의 조선 사람들이 그런 참혹한 운명 앞에서 순정하지 않고 오히려 정태와 권봉을 틀어잡고 분연히 일어나 항쟁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이었다. 이 거적적인 항쟁에는 삼강오련과 삼정지도에 구속당하던 여인들과 그 여인들의 치마폭에 쌓여 밥투정지를 하던 아이들까지도 다 참가하였다. 나를 크게 감동시킨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 여성들이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적 변혁운동에 뛰어든 것은 하나의 혁명이었다. 나는 이 혁명의 주인공들에 대해서 다함없는 존경과 사랑을 느꼈다. 그들을 지지하고 동정하는 과정에 나의 머릿속에서는 희생된 남편의 뒤를 이어 혁명의 길에 나선 한 여인과 그의 자식들의 형상이 무르이고 갔다. 그 당시에 솔직한 내 심정은 그런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은 것이었다. 우리는 무성 땅에 여러 날 머무르는 동안 도초에서 연예공연 무대를 펼쳐놓고 인민들을 교양하였다. 싸움을 한 번 하고는 눌러앉아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못할 정황이면 선덕연설이라도 한바탕 하고서야 부대를 철수시켰다. 혁명군대원들이 서박한 예술 서품들을 무대에 올릴 때마다 인민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주었다. 언젠가 우리 동무들이 싸움 끝에 열린 오락회에서 간도토벌가를 부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머독한 눈물을 뿌리며 일제를 저주하고 항의를 결의하였다. 간도토벌가 하나만으로도 울음바다를 펼쳐놓게 된 오락회장의 돌발적인 존경은 나로 하여금 연극 정목과 같은 본격적인 무대 형상으로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개몽시키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허락치 않아 그 욕망을 실현할 수 없었다. 그런데 동강회의가 끝난 다음 리동백이 뜻밖에도 묻어두었던 그 욕망에 불을 붙여주었다. 그때 그는 어느 마을에선가 신간문예잡지 한 권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 잡지에는 감옥살이를 하는 한 사회운동자의 아내를 취급한 소설이 실려있었다. 남편이 감옥에 들어간 다음 그 아내가 어린아이를 남에게 주고 다른 남자에게 제가 해간 것을 줄거리로 엮은 소설이었다. 나는 리동백에게 그 소설의 덕후감을 물었다. 그러자 리동백은 서글픈 웃음을 지었다. 쓸쓸해지지요. 생활이란 이런 것인가 하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선생은 그 소설에 진실이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까. 진실의 일단이야 반영되어 있지요. 슬픈 일이지만 내가 잘 아는 사회운동자의 아내도 다른 논팽이와 정분이 깊어져서 아이를 버리고 달아난 일이 있습니다. 그런 개별적이고 우연적인 현상을 어떻게 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선과 만주에서 내가 본 절대다수의 여성들은 다 남편에게도 충실하고 자식들에게도 충실하고 이웃에도 충실하고 나라에도 충실한 그런 여성들이었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갇히면 오히려 그를 대신해서 자탄이나 삐라뭉치를 품고 혁명사부리에 분골 쇄신하는 여성. 남편이 혁명을 하다가 쓰러지면 군복을 떨쳐입고 그가 섰던 대우에 들어서서 총칼로 원수를 치는 여성. 자식들이 배를 걸으면 동양자루를 안고 문전걸식을 해서라도 아이들이 굶지 않게 천신만거를 다하는 여성. 이것이 바로 조선여성들입니다. 만일 이 지인 면모를 보지 않고 리광수와 같이 혁명가의 아내들을 모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민족개조론을 발표했을 때 서울장 안에서 맥주병 세례를 받은 것처럼 빨래방치의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나 노이들의 빨래방치는 무장을 탈취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동백 선생 어떻습니까. 리동백은 새삼스러운 눈길로 나를 쳐다보더니 돌변하여 내 말에 수긍하였다. 알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나는 진실의 반영을 문학의 본더로 알고 있었다. 진실을 반영해야만 문학은 독자대중을 아름답고 순구한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진실의 반영으로써 인민대중을 아름답고 순구한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문학과 예술의 참사명이다. 그날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수한 여성투사들과 여성활동가들 독행과 정절에서 모범으로 내세울 수 있는 열려두를 두고 오래도록 다말을 하였다. 다마가 끝날 무렵에 리동백은 나를 보고 불쑥 이런 말을 꺼냈다. 장군님 여성혁명가의 운명을 취급하는 연국을 하나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선생이 어떻게 되어 갑자기 연국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혹시 간도에서 교편을 잡을 때 제자들을 데리고 연국 운동을 하던 생각이 나서 그러는 게 아닙니까. 이런 소푼짜리 소설을 써내는 사람들에게 좀 자극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문제의 그 잡지를 손가락으로 쿡 찔러 보였다. 나는 그에게 여성혁명가를 취급하자는 것은 아주 좋은 작상이다. 그런데 연국 작품을 하나 만들자면 무슨 주제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선생이 주제를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였다. 참된 조선 여성이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주제입니다. 조선 여성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지요. 조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민족적 순환은 필요 않고 여성들까지도 투쟁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투쟁만이 살 길이다. 이런 주제인데 장군님 마음에 드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가 설정한 주제는 간도에 있을 때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을 설계하면서 내가 담가하던 주제와 비슷한 데가 있었다. 이왕이면 선생이 직접 붓을 두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꺼내자 대통령감은 벌쩍 뛰었다. 저는 시비나 할 줄 알지 창조할 줄은 모릅니다. 그 연국 대본은 장군님이 쓰셔야 합니다. 써주시기만 하면 무대 영상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나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리동백의 그 총을 받은 다음부터 나의 머릿속에서는 내가 이미 생각하고 있던 여주인공 피바다 속에서 남편과 자식을 잃은 슬픔을 디디고 겨련히 일어나 투쟁의 길을 걸어가는 서박한 여인의 형상이 더욱 뚜렷이 떠올랐다. 주인공의 매력적인 형상은 나를 몹시 흥분시켰다. 나는 정의장에 핀을 달리기 시작하였다. 부대가 만강에 도착할 그 무렵에는 대본작업이 절반 남짓하게 진행되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연극 창작은 생소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무성이 있을 때도 연극 공연을 하였고 길림과 오가자에서도 연극 운동을 활발히 벌였다. 그러나 무장투쟁을 개시하면서부터는 무대에 연극을 많이 올리지 못하였다. 1930년대 전반기에 유격근거지에서 연극 운동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지만 길림 시절처럼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종목들에 유격구의 예술 애호가들은 정열을 많이 기울일 수 없었다. 그렇다면 백두산을 향해 남아행군을 하는 그 어려운 노정에서 우리는 왜 한사커 연극 창조를 일정에 올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던가. 우리는 대중을 의식화하는 데서 연극 예술이 노는 비상한 견인력과 효과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당시로서는 연극만큼 대중의 심장을 잡아 흔드는 예술이 별로 없었다. 무성용화가 유성용화로 발전되고 그것이 한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 판도에서 보급되기 전까지 연극은 예술계에서 그 어느 곳에도 비교할 수 없는 위력한 감화력을 가지고 있었다. 나도 연극 구경이라면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장독학교 시절에 나의 동창생들 가운데는 연극의 애호가들이 많았다. 이름난 극단이 평양에 와서 순회공연을 할 때마다 나는 강윤범과 함께 성안으로 들어가곤 하였다. 연극은 누구나 다 보고 즉석에서 좋다 나쁘다 쓸쓸하다 하고 평가할 수 있는 통석적이고 대중적인 예술이다. 1920년대와 1930년대는 연극의 개화기 전성기였다. 내가 장독학교를 다니던 그 무렵에는 벌써 정례의 신파극을 밀어제끼고 신극이 대도하여 관객들을 놀라게 하였다. 진보족 작가 예술인들은 무산대중을 위한 프로레타리아 연극운동에 심혈을 바쳤다. 프로레타리아 연극운동자들은 극단을 꾸려가지고 지방의 노동자 농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순회공연을 하였다. 그런 극단들이 평양에 더 연방 내려왔다. 해방 후 우리 연극계에서 이름을 날린 황철, 시명 등도 다 1920년대와 1930년대부터 연극운동에 심혈을 바치던 예술인들이다. 그 당시는 어디서나 연극연극하고 서리칠 때였다. 학생 수가 50명쯤 되는 시골학교들에서도 연극을 한다고 떠들었다. 이러한 시대적 풍조에 변승하여 우리도 적위혁명활동 시기 연극운동을 벌였다. 피바다 대본을 완성하는 과정은 집체적 지혜의 발현 과정이기도 하였다. 극의 구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의 세부 한두 마디의 대사를 위해서도 우리 동무들은 귀중한 조언을 주었다. 동강에서 무성현성 전투 승리를 청화하는 단일부대 지휘관들과의 연합회의를 끝낸 다음 나는 주력부대를 데리고 백두산의 서쪽 위성구역인 만강으로 향하였다. 만강은 드날분 권우에 올라앉아 있는 백두산 아래의 첫동네이며 무성현 남단의 마을이다. 여기서 남쪽으로 대권령을 넘으면 장백당이고 소남쪽으로 로령을 넘으면 림강당이다. 1936년 당시의 만강은 80여호밖에 되지 않는 자그마한 산재부락이었다. 이 화전민촌은 남전자, 양지천, 말리호, 두지동과 더불어 무성지방에 흔치 않은 조선인부락의 하나였다. 안도와 달리 무성에는 조선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현성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만강은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심심산천이었다. 인청이 슬핀 데다가 억어가는 낙은애들의 발길 마저 뜨음해서 어찌 보면 인간세상과 통떨어진 절의 고도와 같은 인상마저 주었다. 길선이 좀 있다면 얼레빛이나 물감 따위를 가지고 사구려를 부르며 돌아다니는 행상이 아니면 소금장사 같은 사람들 뿐이었다. 무성의 유지들 가운데도 만강으로 드나드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최진영 청관이 한두 번쯤 다녀갔을까 그의 후임으로 청관이 된 연병준이나 대여섯 번쯤 다녀갔겠는지. 말이 난 김에 연병준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소개하려고 한다. 그는 홍범도 휘하의 한 부대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홍범도 독립군이 연해주 쪽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후 무슨 연줄로 해서인지 무성에 와서 한동안 청관의 자리에 앉아 정의부의 지방장관으로 일하였는데 군중의 인망이 높았다. 그 후 연병준은 청관직에서 물러나 대포시아에서 침통을 잡고 의원 노릇을 하였다. 대포시아란 마을은 안도에서 도나로 넘어가는 곳에 있었다. 한 번은 김산호가 그 마을에 다녀와서 연의원의 의술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 자랑을 하며 나도 한 번 치료를 받아보라고 거듭 권고하였다. 그래서 나는 연병준을 찾아갔다. 연의원은 나의 맥을 짚어보고 나서 장군의 신기가 이만저만 허약해지지 않았는데 노경이나 산삼을 구할 수 있는가고 하면서 구할 수 있으면 자기가 약화제를 써주겠다고 하였다. 나는 그가 만들어준 약화제를 가지고 약을 써서 가까스로 건강을 회복하였다. 저국에 돌아온 썩 후에 어느 해인가 한 일꾼이 몸이 허약해서 좀 고생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대포시아에서 연병준이 만들어주던 약화제를 머릿속으로 더듬어 보면서 그에게 어떠어떠한 약을 써보라고 권고하였다. 놀랍게도 그는 몇 달 후 내가 내린 처방이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그것은 나의 처방이 아니라 수십 년 전에 만주에서 연병준이라는 의원이 써준 약화제라고 하였다. 그 연의원이 무슨 연율의 해소인지 만강을 썩 잘 알고 있었다. 만강의 특산물 중에서 자랑할 만한 것은 감자이다. 이 고장의 감자는 내더산 감자처럼 갓난 애기들의 베개통만큼씩 되는 것도 있었다. 만강 전에는 열무고가 많았다. 만강 부락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릇은 전부가 나무를 파고 깎아서 만든 먹기가 아니면 본나무 껍질을 억울여 만든 먹피그릇이었다. 숟가락도 나무를 깎아 만든 것이었고 장떡 김치떡도 역시 나무를 파서 만든 것이었다. 행군 대호가 두 그루의 본나무가 서 있는 만강 부락의 천연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허락여 천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나무동이며 나무함지들의 시원한 감주며 탁배기를 담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한 농민이 현성에 서금사로 갔다가 무성현성 전투 소식을 안고 온 후부터 천장은 적들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살피기 시작했는데 일본군 비행기들이 자주 만강 방향의 나라와 돌아치는 것을 보고서는 혁명군이 자기네 마을로 찾아오는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하였다는 것이었다. 나는 닭배기를 한 쪽박 마시고 나서 천장에게 물었다. 이렇게 다들 떨쳐나서서 우리를 공개적으로 환영했다가 후환이 없겠습니까? 양려하지 마십시오. 범해 혁명군이 이 거장을 다녀간 후부터 만강경찰대 놈들은 우리 앞에서도 설설 깁니다. 더구나 왕가대장도 녹아났다. 무성현성 외놈들도 풍지박산이 됐다는 소식들을 듣고 나서는 그저 무서워서 벌벌 떨지요. 그때 만강천 달인목에서 한 농민이 떠도는 소리가 들려왔다. 혁명군 분들, 이번에도 단수를 차주시겠죠? 봄에 만강부락에 와서 연예공연을 할 때 훈춘내기의 유격대원 며칠 무대에 올라가서 러시아 춤을 춘 적이 있었다. 소만국경 지대에서 살아온 훈춘내기들은 러시아 노래나 러시아 춤 흉내를 쏙 잘냈다. 그 춤을 보고 눈이 둥그레진 마을 사람들은 이야 희한도하다. 춤이란 게 팔을 흔들고 어깨를 우스우스우스우 하는 곳인 줄로만 알았더니 저것 봐라 저렇게 발로 쾅쾅 차는구만. 아무튼 그 단수란 게 볼만은 하다고 떠들어댔다. 네네 단수를 차다 뿐이겠습니까? 그보다도 멋있는 구경도 시켜주시오. 리동백이 암시한 멋있는 구경이란 것은 연극공연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우리는 허락여 천장의 집 웃방의 지휘부를 정하였다. 그 집은 우리 아버지와도 인연이 깊었다. 10년 전에 공룡이 마적들에게 잡혔던 아버지를 구출해가지고 첫 번째로 들린 데가 바로 그 집이었다. 그때 허락여는 공룡과 같이 아버지를 무송까지 호위해 주었다. 나는 이 집에서 피바다 대본 작업을 계속하였다. 전국진이 희생된 뒤이고 또 훗날 인민혁명군의 대내 신문 서광을 주관하면서 그 신문에 몇 편의 짧은 자작소설까지 실은 바 있는 김용국이도 아직 입대하지 않은 때여서 대본 작업은 만강에 와서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맡아 하였다. 리동백은 대본 작업에 참고를 하라고 저국에서 발행되는 여러 종의 신문 잡지들과 단행번들을 무시로 구해다 주었다. 나는 그 출판물들의 덕으로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사변들과 사회경제 형편 문학예술계의 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당시에 진보적인 문학예술운동은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대체로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으로부터 민족적인 것을 응어 거수하고 발전시키려는 애국애적적인 것으로 일관되어 있었다. 일제통치식이 우리나라의 진보적 문학은 애국애적 정신과 자주독립 사상으로 인민들을 개몽하며 연극, 영화, 음악, 미술, 무용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예술들의 발전방향을 유도하고 거기에 담겨져야 할 내용들을 제시해주는 데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신경향파문학이라고 불리운 진보적 작가들의 문학운동은 1925년에 이르러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카프,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을 낳았다. 카프가 창립된 때로부터 조선의 진보적 문학은 러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의 관계를 대변하고 옹호하는 프로레타리아 문학예술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리기용, 한설야, 성영, 박세영, 저명희를 비롯한 우수한 카프 작가들에 의하여 우리나라 문단에서는 고향, 황헌, 일체 면회를 거절하라, 산재비, 낙동강 등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좋은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어떤 작가들은 서울 정로 내거리에서 팥죽장사를 하여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인민의 정신적 양식이 되고 길잡이가 될 훌륭한 문학 작품들을 써냈다. 그 하나하나의 작품들은 간악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를 위협하는 화약으로 되었다. 카프 작가들의 목소리가 울리는 것에는 언제나 사상범 탄압의 혈안이 되어 돌아치는 일본 군경들과 정보원들의 검은 마수가 따라다니었다. 그 목소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적들은 얼가미를 더 악착스럽게 조이였다. 두 차례에 걸치는 검거선풍으로 하여 카프는 비참하게도 창립열돌시대던 1935년에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제가 강요하는 국민 문학, 전향 문학, 국민 문학을 하느냐 붓을 아주 꺾어버리고 마느냐 하는 기로에서도 대부분의 카프 출신 작가들은 진보적 문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었다. 리기영은 내금강의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 부대기 농사를 지우면서도 저국과 민족을 끝없이 사랑하는 양심적인 지성인 애국적인 작가로서의 재모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한설야나 성령도 역시 가까스로 생계를 유지해가면서도 지저를 굽히지 않았다. 일제는 카프를 해산할 수 있었지만 저선문학의 시정일관한 저항정신과 애국애적의 투전에서 싱싱하게 싹투고 자라온 그 문학의 명맥은 도저히 끊어버릴 수 없었다. 카프 출신의 문인들이 감옥에 끌려가거나 산간벽지로 쫓겨가고 있을 때 항일혁명대호안의 지식인들과 함께 북부국경지대 작가들과 중국 본토의 적색구역 사회주의 소련에서 활동하던 우리나라의 망명작가들은 저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위협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참신하고 전투적인 혁명문학을 창조하였다. 그들은 백두의 험산줄령과 만주광야에서 혈전의 혈전을 거듭하고 있는 항일투사들을 민족의 청하로 높이 내세우고 찬양하면서 그들에 대한 사랑과 동정을 아낌없이 표시하였다. 훗날 인간문제의 작가로 널리 알려진 여류소설가 강경애는 영정에서 간도인민들의 원군운동을 형상한 소금이라는 중편소설을 썼다. 시인 리찬과 김남인이 국경지대에서 벌인 창작활동은 우리의 주목을 끌었다. 리찬은 우리가 소간도에 나온 후 압록강 대안인 삼수와 해산진에서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끝없는 동경심을 담아 눈 내리는 보성의 밤과 같은 훌륭한 소정시들을 써냈다. 김남인은 우리가 동강에서 저국광복회를 창건한 그해 11월 린강대안인 중강진에서 표지에 붉은 깃발을 그려놓은 동인문예잡지 시건설을 창간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을 동경하고 저선독립을 기원하는 혁명적인 시들을 많이 창작 발표하였다. 그는 자기가 경영하는 인쇄서에서 비밀리에 저국광복회 10대 강령도 이천부나 찍어 우리에게 보내왔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전투성과에 거무되어 참군을 시도한 작가들도 있었다. 서설가 김사량은 참군을 결심하고 만주광야를 헤매다가 우리 부대를 정치 찾아내지 못하고 연안에 가서 장편기행문 너마 말리를 썼다. 세조국 건설 시기와 반미대전 시기 우리 문단에서 창작된 백두산, 레성, 조선은 싸운다, 강철청년부대 등의 성과작들이 광복 이전의 혁명조직에 인입되어 있었거나 참군을 지향했던 문인들에 의해 창작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비록 우리의 무장 대화에 직접적으로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총을 잡은 심정으로 벤떼를 굳게 들어잡고 민족의 계몽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한 이런 작가들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해방 직후 짧은 기간에 조선사람의 구미에 맞는 새 문화를 빨리 건설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애국적 예술인들과 선각자들은 일본도 영화옵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조선사람이라고 해서 영화를 못 만들 것이 무엇이냐. 우리도 선진국들처럼 영화를 꽝꽝 만들어서 민중을 위해 봉사하자. 그리고 영화예술에서도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시위하자는 배심을 가지고 영화예술 건설의 간구한 초행길을 개척해 나갔다. 라운교를 비롯한 양심적인 예술인들은 아리랑을 비롯한 민족적 향치가 강한 영화들을 제작하여 우리나라 예술인들의 실력을 과시하였다. 1920년대와 1930년대는 외색외풍의 탕류 속에서 시들어가는 민족성을 거수하고 민족적인 것을 발전시키려는 강렬한 모대김이 문학예술의 여러 분야에서 분수처럼 섣고쳐 오르던 때였다. 바로 이 시기에 최승희는 저선의 민족무용을 현대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는 민간무용, 승무, 무당춤, 궁중무용, 기생무 등의 무용들을 깊이 파고들어 거기에서 민족적 정서가 강하고 우아한 춤가락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현대 저선민족무용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의 민족무용은 무대화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극장 무대에 성악작품, 기악작품, 화술작품이 오르는 예는 있어도 무용작품이 오르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최승희가 춤가락들을 완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현대인들의 감정에 맞는 무용작품들을 창작해내면서부터 사정이 달라졌다. 무용도 다른 자매예술과 함께 무대에 당당하게 등장하게 된 것이다. 최승희의 무용은 국내에서뿐 아니라 문명을 자랑하는 브랑스, 독일 등에서도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우리가 서간도로 진출하고 있을 무렵에 국내에서는 일장기 말서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그 소식이 백두산 밑에까지 날아왔다. 이 사건의 발단으로 된 것은 신문동아일보가 1936년 8월에 베를린에서 있은 여름철 올림픽 경기대회 마라선 정목의 1등 수상자인 선기정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면서 그의 앞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지어버린 것이었다. 너발대발한 청덕부 당국은 동아일보에 정간초분을 내리고 그 관계자들을 구금하였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선기정의 경기성과와 일장기 말서 사건을 소개하는 강연을 하였다. 우리 부대의 모든 대원들은 강연을 듣고 동아일보 편집 집단이 취한 애국애족적인 입장과 용단에 열렬한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었다. 피바다 대본이 다 되자 나는 그것을 대통령감에게 보였다. 대본을 읽고 난 대통령감은 이거면 됐다고 하면서 원고 뭉치를 들어 공중에 시젓거는 그대로 밖으로 달아나버렸다. 만강에서 연극들을 무대에 올리는 과정에 있었던 몇 가지 사파적인 이야기들은 전적지 답사기나 해상기들을 통하여 이미 세상에 많이 소개되었다. 그 글들에는 기억이 삭막해져서 정확성을 기하지 못했거나 아예 망각해버린 사실들이 도로 있는 것 같다. 특히 리동백의 수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 유감이다. 자진하여 무대감독을 맡아 나선 대통령감에게는 배우 선발에서부터 난관이 제기되었다. 터벌대장 역을 누구도 맡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논의를 거듭하다가 성미가 괄퀄한 리동학 중대장에게 억지다짐으로 떠맡기었다. 울람의 어머니 역은 장철구에게 갔다가 김학실에게로 넘어갔고 갑순의 역은 김혜순에게 분담되었다. 터벌대장 역 못지않게 리동백을 딱하게 한 것은 갑순의 동생 울람이의 역 선발이었다. 열 살 안팎에 나오린 소년의 역이었는데 우리 부대에는 그런 역에 합당한 최소한 인물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그 역은 만강불악의 아이를 데려다시켰다. 대통령감은 연출작업에서도 많은 거충을 겪었다. 원래 그가 연기 형상을 지도하면서 제일 걱정한 것은 울람이의 역을 맡은 만강의 어린이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산골래기 어린이가 연출가의 의도를 제일 민감하게 포착하는 것이었다. 그 대신 어른들의 연기가 잘 되지 않아서 리동백의 애를 말렸다. 거의 모든 연기자들이 무대에만 나서면 몸가짐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쩔쩔매였다. 눈썰미가 빠르고 다정다감한 김혜순조차도 정작 연극을 한다고 하니까 눈살이 껏껏해지고 말도 별스럽게 하였다. 울어야 할 대목에 가서는 아예 입을 다물어버리곤 하였는데 리동백이 달래기도 하고 추워주기도 하고 화까지 내면서 별술을 다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가 자기의 기량을 마음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매번 지적을 받고 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보아야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학비가 없어 학교에도 온전히 다니지 못하고 학교 울타리 밖에서 눈동냥, 귀동냥으로 글과 노래를 배운 여성이었다. 나는 김혜순에게 그가 저국과 간도에서 실제로 체험한 일들을 하나하나 상기시켜주면서 이 연극은 바로 덕무 같은 사람들이 겪은 생활을 엮은 것이다. 외놈들이 쏴죽인 을람이는 덕무의 친동생이다. 생각해보라. 방금 전까지 누나 누나 하던 동생이 무참히 쓰러졌는데 왜 누나의 가슴에서 원한의 피 눈물이 흐르지 않겠는가고 말해주었다. 김혜순의 연기는 그 순간부터 일변되었다. 나는 리동학도 대게 닦아세웠다. 그가 대통령감에게 자기는 차라리 터벌대장 몇 놈을 잡아오라면 잡아왔지 그런 놈들의 흉냐는 입이 더러워질까 봐 안 내겠다고 선언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에게 터벌대장 역을 잘하는 것이 리동학의 전투가업이라고 두 번 다시 투정질을 하지 못하게 멋을 박아 놓았다. 총과 배낭밖에 매고 온 것이 없는 우리 유격대원들이 순식간에 가설 무대를 만들어 세우고 생전 본 적이 없는 연극을 펼쳐놓게 되자 만강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 하였다. 그들은 무대 후에 자기들이 겪어온 생활과 꼭 같은 생활이 펼쳐지자 가슴을 움켜쥐고 연극의 세계에 끌려들어갔고 나중에는 갑순이와 함께 울고 어머니와 함께 부러지졌다. 한 노인은 지금 자기가 연극을 본다는 것도 잊고 무대에 뛰어올라가 울라미를 쏘아죽인 일본군 토벌대장 역을 맡은 리동학의 이마를 장죽으로 후려치기까지 하였다. 우리가 연극 피바다를 처음으로 무대에 올린 그날 만강 사람들은 온 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순박한 산골 사람들이 그날 밤만은 자정이 훨씬 지날 때까지 등잔불 밑에서 연극을 본 소감을 나누었다. 어떤 집들에서는 여럿이 모여서 떠도는 소리와 웃음소리도 들려왔다. 나도 그날 밤에는 밤리스를 맞으며 오래도록 마을길을 거닐었다. 공연에서 받은 인상을 주고받으며 기쁨에 겨워 슬렁거리는 그들의 말소리와 웃음소리, 숨결소리를 들으니 잠이 도무지 오지 않았다. 나는 참으로 비상한 예술의 힘 앞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만강에서 한 연극 공연은 너무나도 소박한 것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소박한 작품을 보면서 모든 관객들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가슴도 쥐어뜯고 선벽도 치고 발도 구르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만강마을의 소록길을 거닐면서 이런 생각에 잠기었다. 우리가 만일 여기서 공연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허락여 천장이 말한 것처럼 아마 저저녁부터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잠을 청하고 있거나 꿈나라로 갔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각도 만강의 집들에서는 등잔불이 타오르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을에 등불을 가져다 준 셈이 아닌가? 우리가 이 마을에 백마대의 쌀을 미다 준 덜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흥분할 수 있겠는가? 만강에서의 연극 공연은 두메산껄 까막눈이던 젊은이들 넓은이들을 계몽하고 교양하여 항일혁명투쟁의 적극적인 참가자로 후원투사로 개변시켰다. 그때 수많은 마을 청년들이 무대에 뛰어올라와 참군을 열렬히 청원하였다. 만강은 수많은 참군자를 배출한 거장의 하나로 되었으며 우리의 믿음직한 후방 보급기지의 하나로 되었다. 그 연극이 만강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는가 하는 것은 이십여 년이 지나서 혁명전적지 답사단이 만강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그것 사람들이 공연을 한 장소만이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이름과 상세한 줄거리, 지어 일부 대사까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더라는 사실만으로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혁명군의 사상과 정서는 피바다의 공연 무대를 통하여 사람들의 뇌수와 심장과 폐부에 만강천의 물처럼 풍만하게 흘러들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항일혁명 시기의 예술은 암흑을 불사르는 등불이라고도 할 수 있었으며 사람들을 투쟁의 길로 부르는 북설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우리가 예술활동을 가리켜 북대포라는 말로 표현한 것은 어느 멀어보나 정당한 것이었다. 나는 현대예술도 그와 똑같은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인간답게 자주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참다운 사상과 참다운 도덕, 참다운 문화를 주는 것이 바로 현대예술의 기본 사명이다. 우리 사람들이 정말 재간이 있었다. 따지고 보면 예술이 비록 고상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코 신비스러운 것은 아니다. 사실이 말해주고 있는 와같이 인민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술의 향유자일 뿐 아니라 참다운 창조자이다. 연극 피바다 공연은 유격대원들을 사상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더 잘 준비시키는데도 큰 기여를 하였다. 나는 해방지코 우리 집으로 찾아온 작가들에게 만강에서 벌린 예술활동에 대한 생각을 더듬으면서 우리는 산에서 싸울 때 우리 곁에 전문작가나 예술인들이 없는 것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였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곡도 짓고 대본도 쓰고 연출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주인이다. 당신들이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서 새조선 건설의 일도선 인민들을 고무해주라고 말해주었다. 실로 한 편의 훌륭한 시이나 연극이나 소설이 천만 사람의 가슴을 격동시키며 혁명적인 노래는 청칼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서도 적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다는 것은 항일혁명 시기의 문화기술 활동을 통하여 우리가 도달한 진리이다.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는 과정이란 혁명사상에 공명하게 하고 감동시키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데서 가장 힘있는 수단의 하나로 되는 것은 문학과 예술이다. 나는 언젠가 일본의 이름난 성악가이며 참의원 의원이었던 오다카요시코, 리향란, 오다카요시코에게 인간 생활에는 노래도 있고 춤도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인간들이 사는 것에는 응당 생활이 있어야 하고 생활이 있는 것에는 마땅히 예술이 있어야 한다. 예술이 없는 세계를 어떻게 인간세계라고 할 수 있으며 예술이 없는 생활을 어떻게 인간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기에 나는 사람들에게 늘 문학예술을 사랑하라고 말해왔고 또 온 나라 대중에게 문학과 예술을 향유하고 창조할 줄 아는 인간이 되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 땅에 만민이 춤추고 노래 부르는 세계적인 예술의 왕국을 건설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만강의 소박한 가설무대에서 광설불과 남포동을 켜놓고 피바다를 공연할 때 품었던 절절한 소원이었고 꿈이었다. 지금은 전국 터처에 수백수천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극장, 영화관, 문화회관들이 번듯하게 꾸려져 있다. 한계도에서 하나씩 예술대학도 운영하고 있다. 나는 우리의 후대들이 이런 전당들에서 자기의 선대들이 채 부르지 못한 노래를 마음껏 부르며 백두산의 향취가 그대로 풍기는 예술을 끊임없이 창조해 주기 바란다. 지금은 거유한 우리말로 피바다라고 하지만 그 극작품의 본래 이름은 혈해였다. 혈해가 만강에서 공연된 후 그것을 본 사람들, 그 연국 공연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혈해가라는 이름도 붙이고 혈해지창이라는 이름도 달아 공연활동을 계속하였던 것 같다. 그러는 과정에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이름도 조금씩 달라지고 어떤 고장에서는 자기들에게 더 가까운 생활 소재를 바꿔놓기도 한 모양이다. 우리는 그때 피바다에 이어 한 자의단원의 운명도 무대에 올렸다. 그 연국에는 피바다 창조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유격대원들이 경쟁적으로 출연하였다. 해방 후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만강에서 공연한 작품들을 다 발굴하였다. 김정일 저직비서는 우리가 항일혁명 시기에 창작한 극작품들을 우리나라 혁명연국과 혁명가국의 시조로 시원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영화와 소설, 가국과 연국으로 옮기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였다. 그 과정에 우리가 만들어낸 원작들에 기초하여 혁명영화, 혁명소설, 피바다식 가국, 성황당식 연국이 창조되고 항일 유격대식 예술활동 방식이 새롭게 수립되었다. 피바다가 처음으로 영화 화면에 옮겨져 나왔을 때 나는 만강의 소박한 가설무대에 걸었던 남포등과 함께 멍석 위에 앉아 웃으며 울며 어쩔 줄 몰라하던 그 거장 사람들이 생각났다. 만강에서 우리가 피바다를 공연할 때 공연 성과를 열광적으로 축하해주던 그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 한 번 보고 싶다. 반세기도 넘는 세월이 흘렀으니 늙은이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겠지만 나의 동년배들과 아이들은 더러 만강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을남의 욕을 맡았던 그 아이도 살아있다면 60대의 노인이 되었을 것이다.